최근 천문학적 예산을 갖고 있는 사우디 북북펀드 주도 컨소시엄이 팀을 인수 부자 구단으로 거듭났다. 이후 감독을 에디 하우 감독으로 바꾸고 재능있는 선수들을 연달아 영입하며 컵 대회 결승까지 오르며 미국 우승도 바라볼 수 있는 상태다. 뉴캐슬은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열린 사우 샌프턴과의 잉글랜드 푹 볼리브컵 4강에서 2대1로 승리했다. 경기 시작부터 뉴캐슬은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이며 여유로워 보였다. 후반 37분 김아랑이스가 퇴장을 당하면서 수정 열쇠에 빠지기도 했지만 득점 없이 그대로 경기가 종료되면서 뉴캐슬이 결승전에 진출했다. 결승전 상대로는 메뉴가 유력하다. 메뉴는 4강 1차전에서 로팅원 포레스트를 3대0으로 이긴 상태다. 뉴캐슬의 주요 대회 우승은 1955시즌 잉글랜드 축구 핫팩컵이 마지막이다. 무려 68년 만에 다시 우승에 도전하게 됐다. 문화는 벽에 지키네요. 이틀은 핵듬드 존 budget에 대해 더욱더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다.